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파리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뤄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짜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7강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바른 국가관과 납세의 의무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는 22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리세인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봅시다 이에 바리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거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신지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함정에 빠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근데 올 때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시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와 함께 왔냐는 것입니다 바로 해로 당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 우선 바리세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로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정권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원래 본질적으로 친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합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천안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31절을 보시죠 곧 그때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났소 해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로 쪽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고 요한복음 11장 47절과 53절을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떠하겠느냐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즉 해로 쪽에서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누가 보면 23장 12절에 해로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원수되고 서로 싸웠던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친해지고 협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누가 보면 23장 12절에서는 해로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이 면에서는 해로 땅과 바리세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왜?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힘을 합쳤다 자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뤄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이 준비한 올무에 정체입니다 이들이 왜 해로 당원들과 함께 왔을까요? 해로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협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유대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침략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본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바리세인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세금 제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세리들이 각자가 자기가 최대한에 줄 수 있는 금액만큼 로마 정보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로마 정보에게 가장 많은 세금을 바친다는 사람들에게 세리장의 지위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의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세금을 걷고 거기서 자기가 약속한 금액만큼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불법이 횡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핍박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쪽으로 그래서 로마를 미워하는 것보다 세리들을 더 미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자기네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탐욕에 의해서 자기네들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금 바치는 것 세금 바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동포들 중에 일부가 세리가 되어서 로마에 협조하면서 자기네들에게 폭리를 치하는 것 폭력을 행세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해로 땅원들은 당연히 세금 내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해로 땅원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세금 내는 거 옳지 않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로 땅원들 앞에서 그 얘기했기 때문에 해로 땅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끌고 가면 돼요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반역자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진망을 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하늘 높이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올물을 만든 사람들의 위선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원래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해로 땅과 원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와 야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과 지금 야압을 하고 와서 자기네들은 이미 야압이라는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님이 이런 올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욕을 먹을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비밀을 지키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함과 위선이 여기에 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바리세인들은 누구와 함께 왔으며 예수를 잡으려는 올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로 땅원들과 같이 왔었고 이 세금 문제를 거론을 통해서 해로 땅원들을 이용해서 로마 당국에 끌려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든지 바로 이 부분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달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짜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이들의 악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입바른 칭찬을 했었어요? 16절을 보면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부성 말이고 유도하는 유도심문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 제도가 잘못됐어 로마가 잘못됐어 이 제도는 악한 제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제도를 지지하고 그 악한 제도 안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하고 이미 짝하고 있어요 짝하고 있으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들춰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는 이 대나리온은 바로 로마의 화폐의 단위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환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나리온과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화폐인 세계로 바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리온에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 쓸 돈을 환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이 가이사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대나리온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은 누리면서 합당한 의무는 저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축소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얻은 품삭을 내가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즉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전혀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충돌되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너희들은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수사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면서 그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바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인 너브간네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너브간네사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참에 즉 일곱대를 짐승처럼 살 거라는 그 기한이참에 나 너브간네사리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뜻을 전하고 이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일이로다 영원히 있는 나라더라 내 나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호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부갓네사리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이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네부갓네사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특히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범인은 있어요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주의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부근 넷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그럴 때 다니엘의 제 친구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성기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질서를 인정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이, 세리장들이 자기네들의 악함을 행하는 도구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악을 행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세금을 바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2절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의 법에서도 세상 법에서도 위반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정말 말씀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선포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러한 해석이 올바른 질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말세 세력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 세상 악한 세력의 유혹에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항상 좌우에서 자기네들에게 끌려서 넘어오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라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바리세인들과 해로 땅원들은 이 양옆으로 계속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2번과 3번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신 이들의 악함과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악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들은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거였어요 이 정부와 협력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해로 땅과 짝하여서 오는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의 외식은 계속해서 드러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중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모든 세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악한 세력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 자기한테 절하며 온 세계를 죽였다는 것이 바로 무엇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만 해서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권력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잘해야 하며 교회는 국가권력에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시민생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리스천만큼 선량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정치적 폭동을 지지하지 않으셨고 국가 절대주의도 아니셨습니다 자연계에 자연질서가 있듯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납세나 병역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권세에 충성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세상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권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권세는 근원적인 권세여 국가나 부모의 권세는 파생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권세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권세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국가권력에 대한 순종을 말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외식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이 아님을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자들이 교묘하게 아첨하는 말로 자신들을 위장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도리어 바른 국가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악한자들의 악을 행하기 위해 협작하여 행사하는 권력이 아닌 국가권력에 대한 바른 순종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 예배와 찬양까지 찬탈하려는 행위를 어미금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암송 고백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 구절로 제가 선택한 것은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뜻대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악을 미워한다 하면서도 악과 짝타는 위선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천국 시민으로 세상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며 위선과 악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